안녕하세요. 가수 홍주연입니다. 처음이라서 너무 너무 떨리고 긴장됐지만 약간 가슴이 조금 벅찼던 것 같아요. 검정색 스타일의 옷을 좋아해서 그 옷을 입고 촬영을 했을 때 제일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첫 데뷔 신곡 온도는 차가운 계절 속의 온기를 노래로 표현한 곡입니다. 바람의 온도와 마음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그런 걸까 너와 함께 있으며 눈물이 나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가수 홍주연이었습니다. 데뷔 음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